많은 시중교재에 문제 하나씩 있을텐데 fp는 우리가 주기함수 p가 주기에요 라고 한다 그러면 x다기 p 주기만큼 더 가면 얘랑 같아요 이걸 우리는 주기함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기를 대입해서 여기에다가 x에 0 대입하면 fp는 f0가 되는거고 이멘트는 저번에 할 때 했을텐데 그럼 f 에다 0 대입 했더니 sin에 0 cos에 0 하면 1이고 1이 되어서 2가 된다